컴퓨터의 영향성 키스 마트에서 테이프가 할 수 있는 내게는 지금의 이 패스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정영삼 투컷 들을 때 골로 쳤습니다. 이 시즌이 좋았어요. 크레이크 성금상독 들어가면서 진채그! 원인덕크! 강삼대의 골밑이 들어갔죠. 강삼대의 골밑이 들어갈 때 남은 여유가 있네요. 락클리프가 있는 상황에서도 득점까지 올립니다. 부셔! 깨끗합니다. 길게 열렸습니다. 이 시즌 라이드 오픈! 3점! 5점 차까지 추격하는 서울삼성입니다. 빙글돌면서 이 시즌 다시 한 번! 2배 짧았습니다. 강삼대의 리바운드 김지환 하고 들어갑니다. 득점 인점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김지환! 저 중간 쪽!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태술! 점점 줄일 수 있어요! 락클리프가! 2점 차! 2점 차! 2점 차! 2점 차! 2점 차! 다시 김지환 빠르게 빅터 쪽으로 한결! 코스턴 돌면서 빙글 성공! 빙글 성공! 빙터 쪽으로 한결! 락클리프는 첫 빙점이란 것 같아요. 락클리프의 골밑 투입! 바로 토사올라서! 2점을 추가합니다. 샤클락 3초 2초! 크레이크 3점! 따라가요! 크레이크 3점! 시간에 쫓겼지만 크레이크 선수가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좋아요! 김지환! 리바운드! 다시 문태영! 이관이가 크레이크에게 크레이크 3점! 아! 쩌들어 할 뻔했죠. 실행함! 시대왕! 왕을 락클 1 Exp한 내부정으로 друзья!